헬로티비 뉴스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천시장 예비후보 만나볼텐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원석 예비후보를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난 선거에 포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이원석 예비후보. 더 이상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포천을 만들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과거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그런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가 시장이 당선이 되면 과거에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포천의 명성을 다시 찾는데 주력하고자 이번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시급한 현황과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일자리와 인구 감소를 손꼽았습니다. 대기업의 준환은 기업체 유치와 교육, 대기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합니다. 포천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현 시장님도 클라우드를 유치하겠다. 또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후보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저도 대기업에 준환은 그런 일자리가 먼저 확보가 되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환경오염을 줄이고 포천의 명성을 찾겠다는 이원석 예비후보. 저 이원석, 포천의 원석을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 저 이원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이번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저 이원석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국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